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뜨는 거 같아. 눈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안 감아줘. 다 안 감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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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엑소의 타이틀곡 크림소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아주 뽀얗죠? 스무그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몸을 비려 멋있는 두 명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는데 다 도착을 해서 이제 단체로 촬영을 같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도 엄청 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여기서는 좀 크게 크게 생각해,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액션 도착 되겠네. 베키 화장실을 똑같이 누워야 이렇게 해? 머리 받지면 돼, 죽을 거야. 아, 만지지 마. 아, 만지지 마. 아, 그럼 진짜 얼굴 방해. 그 보고나. 네, 끝. 하세요. 같이 하세요. 선생님, 댁에 가셔야죠, 선생님. 아, 나 진짜 잤는데, 나 어떻게 찍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참백성. 집 참백성. 같은데요. 등장. 제가 뒤치신장 정도 quoctus처럼 보는 Draw Drive를 하면 위에 수리에 거품이 흘러집니다. 새로운 생 시간 those days. 오늘 오프스 하고 이번엔 덕분 쪽을 넘어 볼게요. 롤! 네. 버전. 카메라 한 번 쳐다보고. Q. 크림소다 뮤직비디오 촬영 1일차 오늘 크림소다 뮤직비디오 촬영 1일차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영어로 말이 잘 통해서 맛집 소개해줬으면 맛있습니다. 현대방이 크림소다처럼 톡 쏘는 그런 느낌, 매력이 있다는 걸 더블로 같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잘 나왔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곳은 크림소다 타이틀곡 앨범의 타이틀곡 크림소다의 뮤직비디오 촬영 1일차 세트가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물로 이렇게 사망이 둘러져 있죠? 굉장히 농농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상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액션 멤버들이 모인 만큼 이게 액션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사랑했어요. 저희 타이틀곡인 크림소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마지막 촬영으로는 근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추고 있고요. 이 착장으로 저희가 곧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더 길렀네요. 더. 손쪽 계속 했어요? 응. 봐줘. 내가 찾는다. 이 놈도가. 내가 찾는다. 피하지마. 여긴가? 절대 찾을 수 없어. 난 뒤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크림소다에 맞게 해주세요. 얼굴 포장을 해봐요. 하나 둘 셋. 누군데? 뭔데? 아 찍지 말라. 어디갔지? 어? 어 어디갔지? 여깃지로? 우와. 이 걸 쓰라고 해야 되겠네. 이 걸. 이 옆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뒤에 이런 느낌을 가라는 거지. 하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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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호. 조금만 뒤로 갈까요? 시작! 제 위태로운 지금 다른걸로는 절대 만져못해 Baby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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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을 shakin Like cannibale I need a freedom I need a freedom so good 내 맘을 녹여줘 살짝만 보정줘 이 순간에 맨날 손에 맨날 pilot 이 후중 있습니다 네, 돌 너무 쳐다 왜냐하면 물 꺾었어 너무 써도 안 연인 전화해 드릴게요 우리는 되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야, 정비야. 빨리 들어와라. 카부터도, 카부터도 내가 이겨. 얌전맛질 않는 테이스트에 매선 잡은 달콩이, 달콩이 오늘은 하여튼 파이팅의 추경소사의 디차인데 모든 멋있게 탁수도를 입고 위대한 양수의 느낌을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소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멋있게 나올지는 우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요? 네. 하나, 둘, 넷. 저희가 이렇게 마실 때 살짝 흐르는 걸 찍을려고. 아, 네. 봉나발이에요? 네. 봉나발. 컷. 찐 와인입니다. 지호를 굉장히 안에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회수가 없는데 지호가 만들었나 봐요. 지호가 만들었나 봐요. 장난이. 코드 주스예요, 코드 주스. 마시다가 흘리는 장면이 좀 쑥쑥하게 나왔어요. 손가락을 끝에 살짝 침묵할 거예요. 점성이 쏙 떨어지게. 트랜지션으로. 그리고 손가락을 천천히. 네, 좋습니다. 그리고 희산 잔으로 한번 돌려올게요. 헛버커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조금만 더. 역시 잘 써가지고. 오, 얘 됐다. 얘 됐다. 네, 컷.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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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컷! 하나, 둘, 셋! 액션 노래 없이 갈게요! 액션! 아, 일단 해봐서 그럼 뺄게요. 저는 이거 딱 두 잔이면 취할 수 있어요. 가성화기. 아! 아, 일단 여기서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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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 공개! 살짝 조금 더 볼게요. 아,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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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렌즈가 봐봐. 렌즈가 봐봐. 야, 먼저, 먼저. 수원하네, 가감하네. 오케이! 야, 이거 못쓰겠다. 못쓰겠다. 야, 이거 못쓰다. 야, 이거 못쓰다. 야, 이거 못쓰. 안녕하십니까? 지금 환하게 빛나고 있는 저 세트가 보이십니까? 저게 어디예요? 라운지. 라운지. 사실 저런데를 안 가봐가지고. 되게 낯선대. 일단 오늘 촬영은 약간 좀 노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엑소 멤버들이 놀아본 적이 없어서 저기 또 제일 안 놀아본 사람이 여기 있잖아. 추워요. 오늘 노는 분위기인데 어때요? 잘 즐길 수 있나요? 자연스러웠어요? 아니요, 저는 이런 분위기 처음으로 늦게 보여요. 오짓말을 하려니까 사람이 많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엑소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사랑해요. 크림 쏘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더. 대각산. 대각산. 먹는 건 대각산밖에 못 먹어. 바살ign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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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달콤해. 어머! 어머. 머물디. 머물디. 마신 순간 덤덤. 뱂. 좌작하려. 시대만 조절이 견뎌. 맘보다 본능이 so fast 이대로 멈출 수 없어 You know I don't give it up 넌 참아는 거품 pin it up Oh get it up 모든 걸 끝에 참아 get it up Oh get it up 벗어나게 원치 않아 등기롤 던져갈려 Oh! 시작합니다. 다들 이런 파티하고 이런 거를 어색해하고 다들 쑥스러워해서 그래도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종류이 있었으면 좋았어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거 좋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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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1시입니다. 2밖에 안 남았어 나랑 생각나요. 2밖에 안 남았어. 2밖에 안 남았어. 찍으시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쫓아내야 될 거 같은데? 네? 츠이 업임 아 찍 좀 아시라고요? 어? 어디 갔지? 여기도 티로. 지금 어떤 촬영을 하고 계십니까? 크림슈타 저희 엑소 타이틀 뮤직비디오 촬영 장인데요? 다른 멤버들은 다 집에 갔고요. 뭐야?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의상 컨셉 수트 수트 아니야. 뭔데요? 턱시로우 아 턱시로우 이젠 교복에서 턱시로우 당장하게 맥주로 접시고 사람들이 날 찾아오는 이건 무조건 실리겠다 무조건 실리죠 무조건 실리겠다 그럼 오늘 이번 크림소다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컨셉에 크림소다 뮤직비디오의 컨셉 뮤직비디오 어떤 느낌으로 찍고 있다? 크림소다 지금까지는 안 해본 컨셉이죠 야 카메라 무겁다 좀 더 저희가 자극적으로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 남성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좀 전화하고 이게 저희 인터뷰를 하는 자세인가요? 미안 미안 저희 전화 안녕히 계세요 자극적인 세훈 씨 어려워라니까 되게 액티브하고 장난스럽게 잘 띄워주셔도 됩니다 너무 천진난브하는 녀석이 가지고 과격한 액션들을 몇 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엔 복잡한 액션들은 목욕이 롤! 액션! 네 여기는 크림소다 3일차 6장이고요 촬영한 씬은 제 개인 룹파트였는데 좀 이런 느낌으로 지금 허급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약간 악동 느낌이었어요 자유로운 느낌을 숨겨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나요? 감사합니다 이 곡을 시작하는 액션이 그냥 위로만 들면 될까요? 하나, 둘, 셋 성장하는 액션이 이리와 함께하는 액션이 어린액에 이리와 함께하는 액션이 에이 엑소가 파티를 즐긴 현장이고 숙취에 찌들어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벌써 아침에 안 돼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어젯밤을 회상하는 결혼신을 찍었고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액션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아, 소다 맛있어. 오, 뽕땅이 나왔다. 저요, 이거? 달아요? 아니, 못해요. 못해요. 엑소의 크림소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마지막 날입니다. 멤버들과 같이 만찬을 즐기는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담당은 학생입니다. 제가 개인으로 호텔 잔들이 엄청 많은데 잔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한 잔씩 드려도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계속 따라 보겠습니다. 화이팅. 기호, 수호, 백현, 첸 액션! 어쿠! 내 느낌으로! 뱀뱀다 봄밀다 탭을 대단해! 돌빛 있네. 파도 안 나는데? 짠 하나도 안 나는데? 아 여기, 이게 해. 아, 맞다. 안 난다며? 안 난다며? 안 난다며? 가다가 진산 소금 하나 야 이거 이거 끝날 때까지 물고 있게 할래? 소금이야? 근데 그거 목욕소분이에요. 하나 둘 셋! 묵은 거를 만나서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너 노래를 쳤는데 너가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여기 최대한 들으면 돼요. 다음대로 시작해. 오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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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크림소다는 파티를 즐기는 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군무 촬영이 있는데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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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신나게 놀았나봐요. 아 진짜 너무 아주 쑥쑥대네. 저는 이제 쉬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비크 어디 갔지? 비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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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파티를 하고 놀고 있는 랩소. 오늘 찍은 거는 파티를 시작하는?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저희가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이 잘 담기게 답답해요 진짜? 네네! 답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고객님 그 상태에서 카메라 한번 쏴 볼게요. 얼굴이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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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국수가 왔어요. 너무 당겨서 시켰는데 텐션을 끌어 올려야 되는 신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어지는 거 가지고 멤버들이 서로 의지하며 텐션을 끌어 올려서 촬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랑 옷 한 번만 가져올 수 있어 멋있네 이거 너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 오 야 이거는 경수야? 어 플래시폼 구멍이 있는 거야 근데 군이 멀겠어 니가 갑자기 타가지고 서와줄게 으아악 물어가지고 찬형이랑 뭐 이런 건가?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얘 왜 갑자기 죽었냐? 아니 지금 부끄러움 타서 그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얘 아이거든 너 아이 해라? 나 못 잡아봐 너 티야? 몸 잡아 몸 난 때리면 안 돼 왜냐하면 다 나라고 생각하거든 태훈이 나 안 때린다니까 이게 태훈이 야 이게 진짜 세훈이 소심하게 때렸어요, 소심하게 때렸어요 야 경수가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떻게 해 그렇게 세게 때리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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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욱 박살려 추워요 왔다줌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플레이빙 부탁드려요 진짜 안 되죠? 야 근데 찬열이랑 김현이 형 옷이 너무 부럽다 안 내면 지금 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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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 맞아야 돼 룰이야 룰 아니 깨린 룰 안 했잖아 아니 쪼를 해야 돼? 찐맛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게임입니다 잊지 Hungo 컨 verge 4 4 4 5 5 5 I need it on a lot I need you I need it on a tree 뒤껏서 낀듯한 느낌 깨낳 부드러운 크림 cers욱떡짐이 좇히 또 목이 타는 기분 살짝 위태로워 지금 다른 걸로는 절대 만듭 못해 3,4 네 수고하셨으면 네 수고하셨으면 고맙습니다.